우리 국민이 하루 중 TV를 가장 많이 보는 시간은 잠자리에 들기 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연령대별 수면 전후의 미디어 이용 보고서에 따르면 취침 전 시간대인 저녁 8시에서 밤 11시 사이에 TV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연령대별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취침 전 TV 시청률이 높아져 만 55세 이상에서 가장 높았습니다. 반면 스마트폰은 모든 연령대에서 주로 낮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점심시간 전후에 높아졌다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. 각 미디어별 이용시간은 TV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컴퓨터와 종이 매체는 줄었고 스마트폰을 포함한 전화기 이용시간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